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주는 것으로 당헌을 개정한 다음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오후 3시 반에는 다시 전국위를 열어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승인을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가처분 신청, 비대위 체제 전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고 창당은 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이준석은 또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 주호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택한 것은 정진석이냐 주호영이냐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주호영을 선택한 것은 이준석과의 타협, 타협까지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입니다. 주호영은 이번 주 안으로 비대위원, 비대위원은 총 15명까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위원을 임명을 해서 비대위 체제를 가동한다.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데는 다시 상임전국위를 열어서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준석의 최측근인 마지막 남아있는 최고위원이었죠. 김용태 마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했는데 이준석 혼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법적 기록만이라도 남겨두겠다. 주호영은 앞으로 이번 주 내로 비대위 체제를 꾸리면서 이준석과 물밑 대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도록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저앉히는 길입니다.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당분간 굉장히 아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분간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방전, 법정 공방전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 전당대회를 언제 여느냐, 전당대회를 언제 여느냐에 따라서 비대위 기간이 정해지고 비대위 성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이 될 수가 없고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현은 10월 조기전당대회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도 오늘 사실 말을 아끼다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당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조기전당대회에 무게를 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호영은 현재까지는 조기전당대회보다는 내년 1월 전당대회가 무난하다. 혁신, 당을 좀 혁신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도 내년 1월 전당대회 쪽으로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강행하느냐라는 부분. 이게 정리가 돼야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라는 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호영과 권성동은 모두 이준석과는 친분이 있죠. 그래서 물밑 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계속 권성동도 원내대표를 지키고 있고 주호영도 비대위원장으로 채택이 됐는데 주호영이 그 부분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해내지 못한다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 조기전당대회 시기를 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중요하냐. 지금 조기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들도 모두 차야 하고 하니까 다음 주는 돼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만약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돼야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쪽에서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오늘 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접대도 있었고 2015년까지 2013년에 접대가 시작이 돼서 2015년까지 계속 접대가 이어졌다. 선물도 갔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내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3차 접대 때부터는 탤런트도 참석을 했고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접대하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더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주호영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경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 또 하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은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건 정말 막장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주호영과 권성동이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걸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과 타협점을 찾을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이준석이 만약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는다면 내년 1월 다시 전당대회에서 출마할 수 있다. 이 길을 열어줄 테니까 가처분 신청을 접어라. 이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당대회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있어보자. 주호영이 이준석과의 대화, 물밑 대화를 하는 부분을 지켜보자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경찰 조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준석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안고 가기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까지를 하게 된다면 이준석을 안고 가기는 힘들고 안고 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호영과 권성동이 이준석과 친분이 있고 계속해서 내년 전당대회를 주장을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도 있는 만큼 이준석에게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체제를 꾸리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야 한다. 단,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주호영에게 이준석과 물밑 대화 또는 여러 가지 비대위원들, 비대위 체제를 꾸리는 것까지 시간을 주겠지만 그 이후에는 곧바로 10월 조기 전당대회 그 다음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 촉구 이 부분으로 이어가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고 당의 의견들도 그렇게 결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의 행동은 막장 정치고 이준석 주위에는 지금 이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정치는 남아있는 사람이 유승민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도 고려를 해서 안철수, 김기현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 나섰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다. 이준석 문제는 이제 작은 소동 정도로 여기고 이준석과의 대화의 시간은 주겠지만 어차피 비대위 체제를 꾸려야 하니까 그런 기회는 주게 되겠지만 이번 주말까지 이준석의 기자회견까지를 지켜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빠르게 무게가 실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